아, 이 집이야? 아, 이게 청장이. 아, 재훈이 형 처음 하고나요? 여기서 이제 네가 위를 잡고 들어야 돼, 밑에 들어줘. 야, 여기. 야, 잠깐만. 어. 야, 남형아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야? 신발을 벗으셔야 돼. 아, 신발을 벗어야 돼? 저기, 저기. 시원아. 예. 조명 안으로 밀어줘. 네, 눌게요. 네, 네, 지금 눌게요. 자, 여기서 이제 눕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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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눕혀. 천천히 눕혀. 여기 손 다치지 않게. 아,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손 다치지 않게. 어? 자,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자, 여기서 방향을 틀어. 틀어, 틀어, 틀어. 올려, 올려. 확 틀어, 확 틀어, 확 틀어, 확 틀어. 끝까지 틀어. 야, 야, 야. 어, 어, 어. 틀어, 틀어. 자, 여기서. 어, 일단 거기다 놔둬. 나중에 자리 잡게. 자, 이제 올려. 나중에 자리 잡게 어디다 놔둬, 놔둬. 와,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지? 잠깐, 근데 이거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게, 이게 냉정보구나. 야, 지금 논대가 없는데. 잠깐 쉬자. 아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우와. 야, 여기. 여기야? 야, 나 옛날에 여기 저기 뭐야. 저기 우리 할머니 집 온 것 같아. 앉으세요, 형님. 야, 우리. 할머니 하나 주세요. 어우. 하. 아니, 우리 방바닥은 뜨뜻하네. 방바닥은 뜨뜻해야지 그나마 살 수가 있어. 아, 그래? 이게 지금 살살 튼 거야? 세게 튼 건 아니고요. 그래. 그때는 진짜 뜨거웠어요. 배송이 있었을 때. 지금도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뜨겁지. 그때는. 밑에 한 이불을 세 겹. 아, 야 너 저거 아직까지 안 빨고. 뭐야. 그 초콜렛,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야, 너 오해받아, 저거. 이거 뭐야? 아, 뭐 묻었던 거. 아, 저거 똥이라고 그때 그랬던 거. 아, 그러니까 저기 남동이 형이 이 초콜릿을 좋아하세요. 그걸 이걸 먹다 줬대. 그걸 먹다가 내가 올 때는 이렇게 먹고 있다가 흘린 거야. 흘리고 흘린 거를 아, 주워야지 깜빡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녹은 거예요. 여기 뜨거워가지고. 이제 여름에 쓰는 거라서. 이제 여름에 쓰는 거라서. 너만 이렇게 살아. 너 뭐 끈 같은 거 없니? 끈이야? 왜? 너, 너 냉장고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냉장고 막. 머리 말려 들어갈까 봐? 어, 말려 들어갈까 봐. 머리 터진 게 잘하는데. 야, 야, 남용아. 밑에 조금 약간. 조금 다듬어라. 밑에요? 네. 뭐야. 그럼 이걸로 묶어야 돼요? 머리 잘릴 때 안 볕어? 나 좀 뒤로 돌아가. 와, 짱이다. 뒤로 좀 돌아가. 나 돌아가. 나 봐봐. 나 봐봐. 저 케이크 포장 그거 할 때 저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 이게 좀 낫지 않니? 좀 뒤돌아 봐봐. 훨씬 나은 거 같아요. 훨씬 나은 거 같아요. 나는 이미 이제 후여. 그나마 이게 좀 낫지 않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if not. l live... Campbell close SEO. 하하하핰. 알람 반가워 보십시오. 하하하하. 아니, 좀. 옆에가 좀 시원하지 않아? 안 거슬리고, 이걸 fala? 아니, 되게. 이쁜데. 하하하하하하. we let go. 어우, 뜨거워. 어우 야 여기는 이렇게 되게 뜨겁다 엉덩이가 앉아있어 이제 시작이에요 찜질방 아니에요 여기 조금씩 조금씩 엉덩이 드썩드썩 하면은 계란하고 좀 가운중 갖고 와 계란 계란은 저기 드실래요? 먹으면 먹으면 괜찮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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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몬드도 먹어야지 아 먹을게요 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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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y effic인 αυτό? 뭐 드세요 아무튼 여기 봐봐 초콜릿 여기가 초콜릿 무엇 cho..." Gi' 걔 이것 enrich aí 이가 좀 펀쳐놔가지고 야 이 blue liar 그렇지 와 진짜 그건 충격이었는데. 이거 나왔어? 와 진짜. 그리고 형 저기. 스탠드 하나 갖고 왔어요. 스탠드? 근데 오히려 스탠드는 여기 모서리가 많아 구석이 많아가지고. 스탠드는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놀 때는 많아 스탠드는. 냉장고 어디다 놔야 될까? 원래는 냉장고는 냉장고 있던 자리에 있다 한번 놔보고. 그래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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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 운동하니 집에서? 네. 어? 이거 해? 왜 그러는 거야 밖에다 놔두면 되잖아. 밖에 놔둘 데가 없어서 녹스니까. 손잡이에 꿀은 왜 발라놨어? 꿀요? 그때 잡아 봤는데 되게 끈적하더라고. 뭐 먹다 묻은 것 같은데. 꿀이 아니고 저도. 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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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좋다. 와 이 냉장고를 일단 빼자. 놀 데가 없는데.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걸 빼야 돼. 그러니까. 네. 나는 형아. 왜, 왜, 왜. 아. 어 뭐야? 우와. 뭐야 이게. 다 그 처분. 뭐야. 야. 쟤네들이 살아있는 거야? 머리카락 뭉치끼리? 이렇게 자기네들 옮겨다니?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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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답답한 거야 지금. 일단 얘를 빼자. 얘를 빼고 얘를. 내놓을까요? 밖에 내놓는 게 맞는 거야. 쭉 빼서. 얘를. 얘 빗자루가 없으면 어떻게 해? 빗자루가 없는데? 걸레는? 걸레는 없는데? 물티슈. 어쩔 수 없이 물티슈로 해야 돼? 아니 형 형 물티슈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저거 없니? 솔 같은 거 없니 솔? 솔하고 세제 좀 줘 세제. 너 죽어 이러다. 세제하고 솔. 야 형. 근데 이거는 여기는 치우지 말고 그냥 둬. 안 돼 안 돼 형 이거 안 그래 얘 이거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셨죠 못 보셨죠 방금 형. 물 좀 만져라. 아휴. 어우 금방 깨끗이. 의심해 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다 닦고 닦고 살아야지. 역시 형님 살림꾼이. 하하하하. 오. 됐어 이제. 상민 씨 큰일 하시네. 그럼요. 됐어 이제 넣으면 돼 이제. 형 형 이거 치울게요. 저러 갈까 가면 되네. 이것도 뒤로 좀 빼고. 12, 12, 30, 30.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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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빼지 그랬어 닦을 때. 왜 이렇게. 레전드 진짜. 그냥 넣을까요 그냥. 안 돼 안 돼. 닦아야 돼. 닦아요? 이렇게. 닦아요. 뭔데. 저거 뭐야 귤은 저기 왜 있어. 저거 지렁이 아니야?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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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구덕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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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흔데요. 너 이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발견 안 했잖아. 아잇.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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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야 썩은 거야. 아니 지금 그냥 썩은 거죠. 뒤에 깔려 있었나봐. 야 시원아 너 괜찮겠어? 내가 자 자 자. 비닐 먼저 빼 비닐 먼저 빼 비닐 먼저 빼서. 여기 여기. 바로 넣어 바로 넣어. 이게 뭐야. 오우. 야 여기. 얘는 뭐야. 아. 장갑 낀 김에 시원아 네가 수세미 한 번만. 네. 한번 발라주라.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아우. 와 형 이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버려. 수세미 버려야지. 그걸로 어떻게. 아 그건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돼. 찢어서. 버려야 돼. 바닥 다음 바닥 닭. 버려야 돼. 제가 제가 선물할게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바닥 다음 바닥 닭. 버려야 돼. 제가 제가 선물할게요 이거. 수세님. 뭐 설문조사 응애. 됐어 됐어. 그 정도는 됐어. 오 이야 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도 안 와요. 오 이야 이야. 아니 근데 너무 기분 좋다 깔끔해지니까. 그렇죠 형. 상민이 형. 상민이 형 많이 깨끗해졌어. 많이 깨끗해졌어 좋아. 많이 깨끗해졌어. 많이 깨끗해졌어. 넣자 일단. 일단 넣자. 와 시원아 고맙다. 시원씨도 일을 잘하네. 자 거기서 밀어. 자 쭉 밀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는. 오 좋은데? 됐어. 신발장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신발장도 들어와야 돼? 들어와요. 제가 신발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뭔데? 저 신발 안 신는 거 아니야? 진짜. 신발장은 지금? 대피 바이러스. 네 네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그냥 이렇게 한 대로 좀 살면 안 될까? 이거 옛날에 이거 뭐야 이거. 서부 영화에 나왔던 거 아니야? 서부 영화. 이거 80년도에 산 거야. 이거 닦아서 다시 이거 굽만 좀 손봐서 신을 수가 있어가지고. 형 근데 이거 다 버리고 갈 거 같은데. 일단 이거를 좀 안쪽으로 좀 넣어가지고. 형 이거 이제 여기다 놓을게요. 이걸 넣는 이유는 저 냉장고를 옆에다 놓기 위해서? 그렇죠. 저거 같이 냉장고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야 너 너 네가 버리는 걸 싫어하는구나. 맞아 원래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나 봤어 형. 너 뭐 버리는 걸 잘 못 버리는구나. 어. 형 일단 하자. 얘가 지금 사는 사람이 원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 가자. 가자 인마. 그래도 형 3,500원. 야 박스는 왜 모아. 이건 뭐야. 몰라요. 칫솔 소독기. 어 소독하려고. 야 박스는 버리자고 아우. 빈 박스야? 박스를 왜 모아 넌. 빈 박스야? 어 나. 아. 옛날 거. 어? 이거 뭐야? 너 이거 신 뭐 어떻게 신을 거야? 아 이거 본드로 붙여가지고 운동할 때 신으려고요. 밥 먹고. 이게 확인했으니까 다시 붙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버리실 거죠? 이거는 빨면은 돼. 와. 아 버려. 와. 아 버려. 와. 제가 이거는 그 개기맨 시험 합격하고 처음으로 산 신발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못 버리긴 못 버리죠. 근데 저건 좀. 근데 저건 좀 알겠지. 네 그렇죠. 형님도 이런 거 모으시던데. 보관을 잘해서 신어야 클래식이지. 이게 그 에어포스인데. 확인하면 알아? 어. 언제껀데.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할게. 웃긴건 손바닥이 다 깨져서 손바닥 도장에 찍혀. 몇 장 때. 아오. 아우 이걸 굳이 또 쓴다 이거를. 박스 버려. 박스 버려. 아이씨 뭘 어디다 놔. 오 좋다 좋다 좋다. 재훈이 형 나가서 좀 봐봐. 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잠깐만 아 문이 안 열리네. 아 왜 닦고 닦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문을. 문을. 딱 된 것 같아요. 문이 안 열리잖아. 네? 이거 냉장고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아 냅둬 봐. 알았어. 괜찮네. 야 그거 냉장고 열어봐. 열었어. 냉장고를 닫아야겠다. 됐지? 이게 뭐 좋네. 자꾸만 잠깐. 이렇게 써.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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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